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 앞에 기조연설을 하게 돼서 큰 영광을 생각합니다 지금 제 준비한 피트를 가지고 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제목은 미중 갈등과 성흥경제의 대응이라는 주제이고 이거를 글로벌 밸류체인 GBC 관점에서 살펴보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한국경제 대전망 책을 내왔는데요 매년 키워드를 잡는데 2021년 작년 책에 대해서는 진퇴양난이라는 키워드를 잡았고 올해 책에 대해서는 합종연행으로 잡았습니다 바로 GBC에서의 합종연행이 현재의 세계 경제를 측정시우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잠깐 회고를 하면 이런 모든 상황을 촉발시킨 트럼프 시기에 그때 미중 무역증이 발생하고 또 한일 간에도 발생해서 굉장히 대외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원인 부정 속에서 한국경제는 고군분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친 데 더 충격으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서는 더 어려워진 설상가상 상황으로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21년에 저는 3대 진퇴양난을 꼽았었는데 첫째는 바로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어떤 상황이고 실제로는 바이든 이후로 G7 회의 이후 반중국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수냐 수출이나의 진퇴양난 속에서는 둘 다 어려웠지만 상대적으로 수출이 강력히 회복을 이끌었고 또 하나의 진퇴양난인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국가 채무 증가 사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해결책을 못 찾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3개의 트렌드를 우리가 짚을 수 있는데 첫째는 디지털화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탈세계화, 미중 디커플링 그리고 소수간 합종 연행형 GBC의 등장 정부 역할이 등장되면서 정부 역할을 새롭게 영양 등진형 국가, 이네이블링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를 튕겨렸던 다자간 자무역 체제가 급속히 급증을 맞으면서 소수간의 합종 연행형 GBC로 바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탈세계화 흐름의 큰 종창이 되고 그동안 자유미업 속에서 성장해온 한국한테 큰 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자주의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소수 동맹과 다자주의 원칙 간의 긴장적인 병중 구두가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다자주의 회복의 한 노력이 바로 G7 회의이고 거기에서 나온 코어넬 컨셉스인데 G20 체대라든가 WTO 같은 아주 큰 다자주의가 힘을 얻은 반면에 선진국 간의 소수의 합의에서 진행되는 G7 회의가 힘을 얻었고 구체적으로 미국이 주장하는 법인세의 글로벌 공주를 유력히 받아들이고 유력히 주장하는 디지털 세비를 미국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질서를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를 보여준 것이 큰 의미가 된 것 같고 그렇게 서방이 서로 합의한 것은 바로 중국이라는 공통의 경제 상대를 의식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유방위형 세계화는 가장 싼 곳에 생산하여서 가장 세금이 낮은 것에 세금 납부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흔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G7 회의에서 나온 이런 합의는 자본인행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그 조세 수입으로 코로나 피해배상과 GBC 개편한 비용을 조달하는 이런 식의 구도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산업 차원에서는 배터리라든가 반도체 각종 합종인행이 소수 국가 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는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어려울 것 같고 소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진행되는 부분적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것이고 두 양대국 간의 자국 중심의 GBC를 구축하려는 속도전이 상당한 오랜 기한 지옥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경우에는 여러 진태양란 출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제조 규실이 더 필요로 하는 서구가 한국의 새로운 좀 더 중요한 연계 대상으로 등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안미경중 2.0 또는 안미경중미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잡아봤는데 제가 최근에 안미경미를 했더니 사람이 놀려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메이드 인 채널을 계속 급속히 가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하루빨리 사방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GBC를 구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경우에는 과거에 안미경중미를 해왔는데 이제는 한국한테 점점 중국이 시장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모든 것을 다 중국이 국산하면서 한국의 팔거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특징적인 말이 결국은 안미경중 2인데 뭐냐면 중국은 시장의 수로가 아니라 한국한테 히토류 같은 각종 원료 공급지로서의 중요성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저는 안미경중 2라고 표시해봤고 안미경중비는 뭐냐면 이제는 한국한테 중국 시장보다는 미국과 유럽의 시장과 기술이 중요해지고 제외할 말은 파트너 등장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서구권이 한국의 합동적인 대상으로 대부사하고 있다는 상황을 표시한 것이 바로 안미경중미를 해왔는데 바로 중국은 무역 파트너에서 당분간 중요하지만 또 GBC로서는 서방에서 중요해지는 상황, 양면에 어떤 상황이 존재한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말이 바로 저는 안미경중미라고 새롭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방이 탈중국 GBC를 구축을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방은 계속 한국의 제조 기술을 필요하라고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한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지속되어 있다는 면에서 바로 안미경중미라고 표시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의 데이터를 보면 이것이 중국이 GBC 참여하는 백워드 링키지 지표인데 중국의 한 수출 중에서 얼마큼이 해외에서 수입한 것이자는 비율인데 이 비중이 쭉 올라가다가 중국 해외에 의존을 갔다가 2000년부터 쭉 떨어지죠 그게 뭐냐면 해외로 수입해도 중국안일 중국이 다 국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추세를 미국이 더 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80년대부터 해외 수입자를 국산화해서 떨어지다가 다시 OECD 가입해서 올라갑니다 한국은 다시 세계화되면서 공장의 해외로 나가면서 다시 GBC 참여를 높여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상적인 패턴인데 중국은 이쪽 올라가는 상황이 끊어져 버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런 추세가 이건 무역 전체인데 모든 산업 분야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자동차 산업인데 한국 경우에는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IT 모든 분야에서 해외 수입된 중간제를 다 국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한국이 점점 중국에 팔 게 없을다는 얘기죠 팔아먹을 게 실제로 중국, 현대용차, 삼성 다 중국에서 지금 거의 점유율 하락으로 거의 튼교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아직은 무역 균이 높지만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안미 경제 2.0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중국이 과거 한국의 공장이었는데 지금은 급속히 떨어지고 베트남이 한국의 주요 공급처로 등장했고 한국의 주요 투자 대상 1등이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입니다 무역 흑자 최대 국구도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이에요 한국이 베트남에 보면 무역 흑자가 중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FDI 케이스인데 이거는 제조 비중을 볼 때도 베트남의 비중이 중국보다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GBC 면에서 중국을 급속히 베트남 등 동나라와 대체하고 있다는 면에서 신단방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국 GBC 경향을 촉발하는 세 개의 변수가 뭐냐면 첫째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따라서 중국산에 대한 관세제 부과가 결정적인 푸시 팩트가 됐고 그다음에 디지털 제니스에 따라서 중국이 가지는 노동력에 대한 우위가 덜 중요해지면서 또 중국 자체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중국이 더 이상 공정에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 기업 자체의 경쟁력 상승에 인해서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버티기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코비드 상황 하에서 리쇼어링과 리쇼어링이 커지는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바로 전에 얘기한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케이스를 보면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가거나 공구로 돌아오는 리쇼어링과 리쇼어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도 그렇고 여러 나라 기업들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기업 자체도 중국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튀어나와서 다른 동남아로 가고 있는 것을 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구로 돌아오는 기업도 많다는 말이죠 디지털화에 따라서 노동 공정을 자동화해서 디지털화해서 봉구로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 경우도 리쇼어링을 그동안 잘 효과가 없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다시 리쇼어링 케이스가 증가하면서 봉지 공장도 자동화되고 있단 말이죠 노동적인 공장도 그래서 최근에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와이링 하니스 파트도 이제는 자동화되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진단키트 같은 거 독일에 의존하던 튜브를 국산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 통상 같은 이런 의료 노동작진 공정도 전면적인 스마트 백토리에 따라서 자동화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한국이 여기에 저는 좀 중증을 둬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 추진 사례가 리쇼어링과 스마트 공장을 결합한 패키지를 중소 벤츠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뭐냐면 아까 리쇼어링 같은 경우에는 와이링 하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을 자동화하는데 별도의 IT급이 들어가서 굉장히 자동화하기 어려운 공정인데 이것을 자동화하는 패키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쇼어링 정치 과거에는 돈만 주는 인센티비는 이제는 스마트 공장까지 결부해서 하는 기류주행이 같이 가면서 굉장히 저는 유망한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 지원 패키지 생각하고 이런 것들 좀 더 확대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그것이 바로 cptp인데 저는 cptp가 바로 gbc 개편의 전향 중요한 하나의 시금세가 될 거라고 보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해심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은 당분간 가입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벌써 자유묵체에 대해서 불신이 많아가지고 대신에 인퇴 경제 프로그램을 지시한 것이고 cptp의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섭과 비교해서 이 부분은 산업연구원의 고준성 박사님이 발표해서 배워서 정리한 것인데 영내 생산품 충족 요건만 해서 여러분과 걸칠수록 재료와 공정에 대해서 그걸 인증해 주는데 아이섭은 재료만 인증합니다 두 가지 짤도 그런데 cptp는 공정만 처리돼도 그것을 영내 생산으로 인증하는 것이 돼가지고 훨씬 더 포괄적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gbc 개편에 있어서 cptp에 가입하면 굉장히 큰 이득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베트남 같은 데에 공장을 설치할 때 훨씬 더 영내 생산품이나 충족 요건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본만 가입하고 한국에 없는 상황이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란 말에서 한국이 바로 빨리 여기에 가입해서 gbc 개편에 이 자유묵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경우에는 물론 코스트가 농산물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개방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지금 대두리이면 인기 내에 가입을 신청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밖으로는 안 나왔지만 현 인기 내에 아마 이거를 가입하게 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준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 하에서 국가의 길이 중요해진다는 얘기고 바로 과거의 국가는 발전국가, 복지국가로 진진하는 데 요새는 더 추가적으로 영양중진국가, 인내물 스태티를 해가지고 고기를 주는 것이 복지국가라면 이제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영양중진국가가 현재 국제무역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생산 이전 단계 또는 생산 이후 단계에 맞은데 이제는 생산 단계 직접 개입해가지고 산업의 긍률을 높여가지고 그 산업이 외국계 경제로부터 무너지기 전에 무너져가지고 복지로 부담이 오기 전에 천재로 개입해서 긍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최근에 미국 경제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의 영양중진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산업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중진의 방법으로서는 내분야의 입음법을 넘어가지고 네트워킹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과 행을 엮고 제조업에서 서비스 및 제조업 융합으로 가고 그다음에 내부 유기적 현장에서 외부 비유기적인 M&A 연계를 중시하고 그래서 기업의 목표는 오프 시장 진입 성장 확대라는 선선형 모델을 지향하고 이제는 다양한 영양의 씨앗을 파종하고 사업 간 제조업과 제구성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그런 전략 그것이 바로 동행무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 크게 봐서 저는 한 가지 추세와 두 개의 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추세는 잘 아시다시피 잠재 성장률의 추가적 하락이라는 추세가 있는데 이걸 지금 극복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의 1인당 GDP가 미국 대유 70%라는 벽에 지금 바쳤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70%라는 벽을 20년 동안 못 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도 지금 70%를 도달한 이후로 20일, 22년 지금 다시 70m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70% 벽인데 이걸 못 넘고 했단 말이에요 80% 도달해야지 독일처럼 되는 것인데 한국이 지금 일본처럼 1벌 다수한다면 70%의 벽을 못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 것이고 또 하나의 벽은 뭐냐면 전 세계의 비중이 2%를 못 넘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2006년에 2% 도달한 이후로 지금 다시 계속 밑으로 갔다가 올해 작년에 다시 2% 도달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큰 벽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유 1인당 소득의 70% 벽 그다음에 세계 전체 2%의 벽을 돌파해야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역량 중위적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처럼 되지 않게 해서는 뭐냐 해법이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의 잠재 성량 하락을 보면 노동 부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독일이 이걸 극복했는데 독일이 한 것은 자본 투자가 아니라 결국은 여성 고용률 향상과 유연한 노동을 통해서 생활성을 향상한 것이 바로 잠재 성량을 하락을 다시 올라가게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출산, 보육, 육아 이런 사회 수익을 확충해서 여성의 고용률을 유럽 수위만 높여도 한국 1인당 GDP가 0.5%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복지 체제를 지금 같은 현금보다는 현물 즉 사회 수익을 많이 주고 노년층보다는 근로형 연령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서 바로 영향 향상되야만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그런 체계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고용률 지표인데 다 높은데 80% 넘는데 한국이 M자형으로 근로 연령대 여성의 고용률이 확 떨어집니다 이걸 높여야만이 한국이 일본식 전체를 안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회 서비스 노동이 필요한데 그런 복지의 비중이 한국이 제일 낮아져요 이 부분이 많이 일자리에서 창출되고 동시에 고용률 높이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그림처럼 우리가 3대 전환 디지털 전환, FTA에서 GBC로 전환, 생태적 전환 이것을 영향 진정 국부로서 국가를 극복하자는 것이고 이걸 세 나누면 합중영향형 산업 시스템, 복지 시스템, 사회 서비스 및 근로 연령층 중심의 사회 서비스, 복지 서비스 그다음에 유연 안정한 노상결을 통해서 우리가 3대 의존 구조인 대중소기업 이중구조, 수도권 지방 이동구조 정규직 비중이중구 극복하자 이런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성장, 복지, 고용의 선순환 경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